이거 할 때는 마스크를 내려놔 중위 아빠가 소리 안나가지 지금 우리가 하나씩 봐줘야 돼 사회를 좀 봐줘야 돼 그 발언을 우리 대상한테 편임하고 강철한테 뵈다오고 우리 허강일 위원장인가 한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발언을 할 때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씹히면 안 되는가 대편에 의해서 민정인도 얘기를 하면 허강일 대표님의 의해서 박범죄 얘기를 하고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여기다가 옆라인에 지금부터 탈북인권단체 대표분들 민병도 의원 망발에 대한 항의하는 기사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옆에 지금 북한 민주화위원회 우리 위원장 탈북자 동지의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19명 분들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뭐 19명밖에 못 들어온다네요 어쨌든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인 허강일 위원장님 발언 안녕하십니까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허강일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4월 12일 김정은이 북한에서 사라진 다음 22일 동안에 대한 행적을 놓고 대한민국에서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희생물이 아마도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대용호 공사와 지성호 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대용호와 지성호도 김정은이 묘연한 행망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을 뿐인데 이를 범세시하는 처서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과연 어딘지 묻고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상 국민이 대표로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 그리고 남한의 자파까지 가시해 해서 탈북민 출신 대용호, 지성호 당선자에 대해서 악의적인 협박과 배타적인 공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도 면책특권이 포장된 당당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용호 씨와 지성호 씨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김정근이 행적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정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피력했을 뿐인데 왜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범죄시 돼야 됩니까 저도 태용호 공사와 지성호 씨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탈북자이며 이번 4.15 청선에서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것은 3만 4천여 탈북민들의 자랑이며 우리 역량 강화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요아야판 세력과 국회는 이들에 대한 공격을 매일같이 감행하면서 결국 이들이 정말 이들이 공격 앞에서 어제 할 수 없이 머리를 숙여 사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용호 씨와 지성호 씨는 이제 혼자들이 아닙니다 두 분이 국회의원은 3만 4천여 탈북민들과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만큼 절대로 비관하지 말고 당당해 지시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희 3만 4천여 탈북자들은 태용호 씨와 지성호 씨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역량을 강화해서 반드시 조국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들이 국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 성원할 것이며 이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을 국회에 학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 전략센터 대표 강철환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 25년 살아봤는데 요즘과 같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상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탈북자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부모 형제 다 죽이고 북한 2,300만의 북한 동포들 그 누구도 김정은이 빨리 죽기를 바란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 김정은이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 인민들이 4월 15일 행사에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잡혀가야 됩니다 자기 하랩이 생일이 안 나왔는데 이거는 아프니까 안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일 동안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많은 소식통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왔는데 김정은이 역정보를 흘린 경우도 있고 또 약간 어마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죽은 것 같다 살은 것 같다 그 첫 보도를 한 게 CNN입니다 CNN 로이터도 보도를 했고 전 세계 언론은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범죄입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지금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자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다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습니까 그런 전 세계 사기국 전 세계 거짓말을 해놓고 그건 왜 사과 안 합니까 언제 김정은이가 핵폭이 한다고 동의를 했습니까 이게 지금 그거부터 사과를 해야죠 자 그리고 탈북 청년 두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몰래 보내려고 하다가 기자가 그 문자를 딱 보고 나서 그 문자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걸린 거 아닙니까 그 문자에 안 걸렸으면 그 두 사람은 그냥 보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범죄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범죄의 중건물인 배 그 배가 바로 16명을 죽인 현장의 중건물이라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그 배를 다 없애버렸습니까 왜 중건민을 합니까 탈북자 두 명이 16명을 죽였다는 중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그거 왜 사과 안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우리 영토로 되어 있고 북한 국민은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권리로 우리 국민을 북한에 보냅니까 유엔 협약에 고문, 학대, 처형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 사람을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헌장을 어기고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고 살인마 김종원에게 탈북 청년 두 명에게 살인자 두 명을 씌워가지고 북한으로 보낸 그 사기국 이 범죄 행위는 왜 사과하랍니까 아니 김종원이가 죽으면 어디다 합니까 김종원이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혼란이 옵니까 김종원이가 죽어야 대한민국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김종원이가 죽었다고 주장했다고 대한민국이 혼란이 온다고 아니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길게 호접한 나라입니까 김종원이가 죽는다고 혼란이 옵니까 대한민국이 당연히 김종원이가 죽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북한의 2300만의 동포들이 노회에서 해방이 되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인데 지금 가짜 평화 가짜 진보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김종원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고 김종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평화주의자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립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북한 민주화를 위한 행위를 지지하고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이렇게 지금 몰아가지고 탈북자 지성호 태용호 이 두 사람을 지금 조사하겠다고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 법입니까 도대체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그 살인 악마 김종원의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GP에서 지금 김종원이가 사람을 쏴주기 전 고사기관청 가지고 몇 발을 쏴댔는데 아직도 이 정부는 우발적인 사고다 여러분 북한의 우발적인 사고라는 게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계획되고 조준된 도발인데 그걸 우발적이라고 지금 김종원이 감싸는 이 행위는 이거야말로 범죄 행위고 사기 행위 아닙니까 이거를 사과해야죠 여러분 자기들이 한 범죄 행위는 다 덮어씌우고 힘없는 탈북자를 범죄인양 뒤집어 씌워가지고 몰아가는 이 정부가 이게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다 정의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김종원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다 밝혀질 겁니다 국정원이 북한이 김종원이가 아무 문제도 없었다 지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김종원 옆에다가 스파이를 심어놨습니까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거죠 김종원이가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러면 김종원이가 딱 죽으면 죽기 전 순간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이런 어이없는 말장난으로 김종원과 싸우는 탈북자 단체들과 탈북인들을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정부야말로 진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정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거 지금 민병두 의원 페이스북에서 캡처한 건데요 잘 보십시오 예수를 김종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이제 도마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태용호 공사를 만들어놓고 여기 지성호 나우 대표가 보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이 현 주소예요 어떻게 이 야만이 예수가 돼 구세수가 됐어 이러고도 태용호 지성호를 거짓말 쳤다 99% 김정은 죽인 게 맞다 그 2천만 북한인민이 바라는 그걸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민병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야 아니면 북한의 최고의 민인의 대의원이야 이런 자가 봐도 위선자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이거 한기총 정강은 목사님 이거 알았으면 난리 나겠네요 이거 어디다 대고 예수를 김정은을 만들어놓고 그게 이 정권이 바라는 건가 우리 민병두 의원 지금 현재 있죠 이 끝나면 가서 사무실 항의 방문하려고 합니다 태용호 지성호 두 당선자는 거짓말쟁이 아니고 스파이다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가 민병두 같은 자가 위선자고 거짓말쟁이고 스파이에요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입니다 다음 분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은택이라고 합니다 탈북자이기도 하고요 박범계 의원님 김정은이의 사망설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불안했다 저 이것 때문에 왔고요 민병두 무소속 의원님 김정은이를 이제 예수와 이제 좀 전에 사진을 보셨겠죠 예수와 이제 이렇게 짜짓기를 한 사진을 가지고 정말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도 세상에 저런 사람이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에 기자님들 종교인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범계 의원과 민병두 의원을 비롯한 김정은 사망설의 사과와 제명을 운운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합니다 지난 4월 14일 미사일 발사 도발을 참관을 하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5일 북한 최고의 명절에 또 본인 조부의 시신 참배도 하지 않자 많은 이들이 김정은 사망설을 제기하였고 탈북민 출신 태용호 지성호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북한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일이기에 사망 혹은 걷기 힘든 정도로 평화했습니다 수십일 동안에 보이지 않던 김정은이가 5월 1일 날에 느닷없이 순천인비료 중공식에 참가하는 동영상이 북한 방송에서 나오자 친여 조직들은 기다렸다는 듯 사과 요구와 야비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얼만큼 아시죠? 김일성 생일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은 1년 내내 비판무대에 선다는 것은 아시나요? 하물며 김정은이가 소위 대항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생일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북한 주민 누구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나 5.18 행사 전날까지 언론에 보였는데 그 당일날에 보이지 않고 행불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사망설 혹은 위급한 병가설이 안 나오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 6.25 행사나 서해수호의 날 행사는 빠져도 5.18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는 꼭 참가하겠죠? 그냥 그런 겁니다 여러분 태용호 지성호 두 당선인은 아직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일반 탈북민으로서 의견을 말했을 뿐입니다 김정은 사망설이 나왔을 때 정부 소식통도 국정원도 명확한 해명이나 정보를 알려주지 못했고요 그렇게 북한에 친화적이며 정말 북한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 문재인 정부도 정확한 소식을 몰랐는데 더 이상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이게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박범계 대전지역구 당선자님 김정은 사망설로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고요? 박범계 의원을 지지해준 대전의 지지자분들께 한번 물어보신 겁니까? 김정은 때문에 불안에 떨었냐고요? 아니면 5천만 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김정은이가 방사포 실험에도 수십 차례 실험을 해도 직설이 못하고 방사포를 방사포라고 말을 못하고 북한이 방사포라고 알려줘도 미상발사체라고 둘러대던 김정은의 위인서를 떠들던 그런 사람들만 불안했던 거 아닐까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장 국민을 들먹인 그 죄를 우리 박범계 의원님은 사과를 하십시오 대구 바이러스 사태 때 여러 언론이 대구 코로나라고 5천만이 보는 생방송에서 버젓이 떠들어도 어느 의원 한 명이 그런 방송국에 사과를 요구한 의원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삶은 소대가리 푼수가 없다 주제를 모른다 바보 개들 이렇게 비난을 해도 어느 국회의원 한 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과를 요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민병두 의원님 김정은이가 예수입니까? 어찌 국회의원 신분으로 유교 전범 세력의 수장 사과는커녕 오히려 핵과 미사일 단도 미사일과 같은 인류 살상무기 실험으로 쾌락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김정은 독재자 따위를 신성한 예수에 비교를 하고 선동을 합니까? 김정은 따위의 사망설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자국민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국민은 당신의 예수 모욕죄가 더 불안합니다 미투 사건으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가 얼마 안 가서 지지자들이 원치 않게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비겁한 변명을 했던 민경두 의원님 그 버릇부터 먼저 좀 고치십시오 국민을 밥으로 취급하며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도 쉽게 저버리는 민병두 의원님의 황당한 종교 모욕은 김정은 사망설 따위의 발언보다 천만 배 무섭고 중재임을 알려드리며 오천만 국민과 천주교 기독교인들에게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용호 지성호를 고발한 친여권 성향의 시민 단체들에 고합니다 김정은의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조국의 일가에 비리나 파헤쳐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북한은 철저히 폐쇄되고 연출되는 사회입니다 문재인 친북 정권도 몰랐던 김정은 행적을 이유와 군거에 맞춰 발언을 하고 그게 빗나갔다고 해서 사과하고 제명돼야 될 일입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GP 초소를 조준 사격에도 실수인 것 같다고 변명하는 집단이 왜 김정은 사망설의 일제의 난리법석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박범계 의원님과 민병두 의원님 여러분이 앞장서야 될 일은 유교 전범 세력의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 북한의 핵실험으로 불안해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내고 안심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의 박범계 의원 지지자분들 저는 박범계 의원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민병두 의원 지지자분들 중 천주교 기독교인들 목사 신부님들은 예수님 조롱과 모욕에 대해 왜 침묵을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걱정에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김정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정치인들을 두 번 다시 선택하지 말고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 및 심판합시다 2020년 5월 8일 전국 청소년 이망디 디돌 대표 이윤택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허강일 여러분들 기자분들 성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저희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진검다리 대표 김형수 북한 이민해방전선 살인관 최정훈 자유북한방정대표 김성민 탈북민 전국연합회 회장 김형수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훈광 자유북한동연합 박상학 대표 개렬통일연대 대표님 장세율 북한전략정보센터 대표님 강철한 감사합니다 시간상 관계로 마지막에 우리 구호 크게 지청하고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용호 지성호 당선자를 2천만 북한 이민과 3만여 탈북자들은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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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 김정은을 예수로 둔갑시킨 리선당 민병들을 기탈하다 기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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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